뿅 아이 킹카틀레아 함께하는 그 주말입니다 아 이것들이 진핑크가 쌍대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쌍대가 많이 있습니다 얘가 이걸 하나 빼서 보여드릴까 여기서 보시면 코코넛카틀레아 진핑크로 적어놨죠 쌍대들이 있어요 아 이거 찍을 땐 몰랐는데 찍고나니까 다 쌍대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쌍대네 그랬죠 그리고 다른 색깔도 이렇게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그 호피무늬? 표범무늬? 뭐 그런게 나와서 치타무늬 치타나 호피나 호피나? 치타표범 비슷하자 무늬가 어쨌든 그래서 이제 치타라고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부르는데 여기 지금 나왔어 두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색깔이 살짝씩 달라요 쟤도 근데 그냥 편의상 그냥 치타라고 뭉뚱그려서 그런거지 색깔이 조금씩 다르고 아 그리고 요 희비끼 이거 큰거가 아침정근에 가져온건데 제가 이거를 찍지를 못해가지고 까먹고 희비끼 이거 큰거가 있어요 저희가 얘가 이렇게 얘는 나이를 훨씬 더 먹은거에요 보면은 이거 우리가 전에 그 보여드렸던거는 이렇게 나와가지고 백발버에서 나와서 얘는 외화대를 좀 맞아서 백발버가 키가 작고 막 이렇게 밑에가 많이 나왔다 했는데 얘는 그 작은거 중에서 큰거가 1년 이상 더 먹은거지 그래서 여기 여기 백발버 자체가 훨씬 커요 그래서 꽃이 나는 비슷할 줄 알았는데 이게 꽃이 훨씬 많네요 음 아직 안 핀 것들도 여기 안쪽에 희비끼는 나이를 먹어야지 무조건 커지는거 같아요 우리가 여러가지 실험을 해봤거든요 작년에 뭐 햇볕에서 놔보고 물도 말려보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백발버에서 나오니까 나이를 많이 먹고 백발버가 클수록 꽃이 많이 붙어있었다 그런 절대적인 그 자연의 섭리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물론 빛을 많이 주면은 더 많이 나오게 하겠지만은 음 어쨌든 나이를 많이 먹는게 무조건 많이 나온다 얘네들은 이제 이렇게 보여도 얘보다는 진짜 거의 1년 반에서 2년 이상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오 이렇게 크다 희비끼가 좀 작은게 싫어서 큰 거를 찾으신다 하시는 분들 더 큰 것도 있어요 우리집에 근데 개는 오히려 우리가 너무 그 이파리를 안들겼더니 잘 안나오더라고 벌려놔도 안나오고 근데 이거는 지금 그거보다 나이를 작아보여도 나이를 더 먹는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어 그리고 반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 있는데 반다를 지금 그 예전부터 했던 생각인데 반다를 그냥 화분에다 심으면 안될까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생각이 요즘도 강해졌어요 왜냐면 실제로 외국에서는 반다를 화분에서 많이 키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왠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를 아무것도 없이 뿌리없이 이렇게 공중에서 키우는걸 잘 키웠다 그렇게 얘기를 해 좀 잘생긴 애로 이렇게 보여줄까? 샘플이니까 그렇게 해서 했는데 얘가 공중에서 잘 자라면은 얘가 만약에 화분에 있으면 얼마나 더 잘 자라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거가 원래 나오던 동네 어? 그런 동네 사람들도 화분에서 키우는데 무슨 자신감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거를 이렇게 공중에서 잘 키우려고 노력을 하냐 이거야 농장에서도 그러니까 얘를 어 수입때문에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는데 지금이라도 어 화분에다가 옮겨서 심는거를 권장하면은 얘가 훨씬 더 이파리가 3장 나올게 4장 나온다던가 꽃이 10석에 필게 15석에 핀다던가 뭐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를 꼭 해야 된다 뭐 그런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화분에 넣고 심는거 고려해볼 만합니다 특히 토분 음 나무 화분이나 토분에 어 내달아 놓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뿌리가 이제 크게 자랐을 때를 대비하는 걸로 내달아 놓을 수도 있고 틸란도 그래요 틸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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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게 그늘에 놓고 물을 자주 안줘도 된다 그렇게 하지만은 제가 그 틸란을 실제로 키우는 농장에서 하는 말은 틸란은 물을 매일 주고 해가 강한 데 둬야 된대 우리가 생각하는거와는 어 반대죠 그러니까 물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잘 버티는거지 물을 좋아하고 그래야지 큰다 이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거죠 틸란은 그 물을 안줘도 되고 공중 습도로 살기 때문에 습도가 어 좀 낮은 부터가 상대적으로 높은 베란다에서는 물을 안줘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물을 얘를 많이 줘야지 싱싱하다 그런거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맞지 않다는 거를 잘 배워갑니다 아 그리고 이거 엔시클리어 아타라를 자세히 보여드린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어 이거 보여드린 적이 없나 이 꽃을 이렇게 해서 아타라가 꽃이 약간 이렇게 불그스름한 색이 있는 가운데 얘는 엔시클리어들은 대부분 꽃이 이렇게 거꾸로 나오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얘도 이제 거꾸로 나오는데 이게 정상적인 사이즈입니다 음 이렇게 있고 제가 사실은 여기 온 이유가 저기 저 회피송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회피송이 이게 아 어제 찍었어야 됐는데 하루만에 꽃이 가버렸어 날이 요즘 어제오늘은 좀 시원하긴 했죠 사람 기준으로 오늘 너무 더웠으니까 그치만 그래도 얘네들한테는 확실히 더웠긴 했나보다 그래서 해피송 부작이 이렇게 큰 거가 있는데 근데 꽃이 졌어도 여기 밑에가 여기 하나 둘 여기 두개 다 나오겠네 해피송이 고온에서도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꽃이 향기가 있고 근데 얘가 이 길이 돼버려가지고 너무 안타까워 죽겠네 음 그렇지만 여기 이게 나이가 많고 그러다보니까 여기 밑에가 또 있어 그래서 이거는 또 두고 볼 수 있겠네요 뿌리 한번 보여드릴까 아 그리고 새활농농농님은 지금 그 지방에 이렇게 볼일이 있으셔서 내려가셔서 농장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어제 내려가셨는데 길이 막혀서 올라오지 못해서 오늘 늦게 나오신대요 그래서 비디위 혼자 있습니다 강아지라 어제 농약 주다가 아 죽을뻔했어요 물 주는 거는 쉬운데 농약은 쉽지가 않아요 농약은 혼자서 주려면 힘듭니다 이것도 지금 얘가 보이진 않는데 요 정도면은 거의 나올 것 같아요 얘가 흡입송이 약간 고온에서도 잘 피거든요 어 그래서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부작이 돼서 뿌리가 이렇게 막 나온게 보이죠 이거는 이렇게 두개가 나온거는 없으니까 이거는 뒀다가 영상 찍고 나머지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아 이거 이것도 맞아 이것도 여기 지금 이 안에 그 비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빛이 너무 그늘에 두지 않으시고 이제 해가 좀 자해되는 데에다 두시면 나올 것이다 아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가지고 어 문자가 막 오고 난리가 났어요 막 폭염주의 뭐에요 이것도 이것도 지금 자신 없으시면 좀 그 킵해놨다가 나중에 받으시면 되고 얘는 아직 이게 확실하잖아요 이거는 가져가면 안 나올 수도 있겠어요 얘 제가 봤을때 요정도 이렇게 올라오네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얘는 혹시나 까먹을 수도 있겠어요 응 그러니까 항상 고려를 하시고 아 날이 그 비 소나기가 온다고 소나기가 온다고 온다고 해서 그 대비를 하고 약도 주고 원래 소나기 오면 약 주면 좋거든요 근데 안 와버리네 아 한 세 방울 떨어지고 안 오더라 어제도 이게 풍난데 이게 나중에 분갈이 한 것들 이렇게 올해 풍란을 또 이렇게 사셨는데 꽃이 너무 잘 나온다 연락 주시는 분들 많아요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여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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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또 올라올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음 나이가 많이 먹었고 여름에는 확실히 풍란이 꽃이 잘 나오고 하니까 그런 뿌듯함이 있습니다 그게 여름에 그리고 그게 아니면은 이런 얘는 이제 아스쿠센트럼이니까 반다의 사촌 반다에서의 초미니종이죠 아까 제가 반다도 보여드렸지만 반다들이 여름꽃이니까 여름에 이렇게 풍랬고 어 그리고 어 라디아타도 라디아타도 여름꽃이라서 지금 이거 좋은거 빼놓은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여덟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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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천천히 키워드리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거 가져가시면 이제 한 거의 실내에 있다는 기준에서 거의 한 달 반 정도는 피겠죠 이게 동시에 피지 않거든요 동시에 피는 것도 능기겠죠 그래서 농부님이 농장 영상이나 좀 찍으라고 하시는데 아 힘들어지겠는데 영상은 무슨 영상이야 검이란이 요즘 또 여름에 습도 높고 온도 높으니까 잘 나오고 있어요 검이란이 이거 보세요 뿌리가 이렇게 막 나오고 있죠 근데 검이란에 이 잎사귀 검이란 잎사귀는 거의 태화가 돼서 이런 거는 금방금방 떨어지거든요 지금 환경이 좋아가지고 잎사귀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지금 얘가 처음에 왔을 때는 이렇게 안 컸는데 우리 집에 와서 뿌리가 막 나와가지고 지금 엄청 커졌죠 여기도 막 이렇게 뻗고 있고 여기도 뻗고 있고 얘가 지금 꽃이 조금 일찍 진해라서 그래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꽃이 있으면 아무래도 생장이 던져지기 때문에 나란히 있는 건데 얘는 뿌리가 막 나오고 그런 게 약간 던지잖아요 확실히 그래도 여기 꽃이 있고 근데 뭐 근데 꽃을 오래 보는 것도 좋죠 검이란 다른 것도 좀 보여드릴까 어 저기 얘도 또 있는데 얘도 뿌리가 막 이렇게 나와서 움직이기 시작했죠 이런 요 요 요 요 요 요 요 판 나무판이 치르신 분들은 여기 밑에 유목 갖다는데 이런 유목에다가 옮겨도 멋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이런 유목이 저는 이제 참 좋은 거거든요 이런 유목 이런 유목이 이렇게 있으면 있으면 여기 위에 구멍 뚫어서 매달아 놓고 여기다가는 이제 그 포트재로 올려놓으면은 어 그러면은 근사하지 않을까요? 아 이렇게 아 오늘은 그리고 일요일입니다 아 이게 날짜를 안 적어놓으니까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찍는 거는 날짜를 안 적어놓으니까 날짜를 헷갈리시는 분들 있으세요 어 그래서 미니 퍼플 이거 보내드리려고 올려왔던 건데 얘는 꽃이 한 대에서 이렇게 막 4대나 나왔어요 4대나 나왔는데 주목할 것이 여기 밑에 한 대가 더 있고 아 이게 초점이 안 맞아 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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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된다 어 이렇게 하면 초점이 왔네 이렇게 이렇게도 있고 반대편에도 여기 또 있어요 미니 퍼플이 엄청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 그거예요 이것도 보면은 여기 하나 더 있죠 여기도 하나 또 있죠 이것도 아예 잡혔어 안에 이거 잡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거의 90%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 한 대가 또 있고 그래서 이거 지금 3대로 세야 되는 건지 2.5대로 세야 되는 건지 3대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는 얘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3대를 세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잖아 물건이 그래서 물건이 미니 퍼플이 좋은 것밖에 안 남았어요 아 여기 이것도 보여드릴까 지금 밀타시아가 우리 집에서 1년 더 나이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꽃이 잘 나온다고는 얘기했는데 꽃이 많이 달려요 그러니까 얘는 좀 저여달린에 속하고 이거 보세요 아 이것도 초점이 안 맞네 이렇게 들어올리면 초점이 안 맞아요 이렇게 두 송이 세 송이 피더니 얘네들은 이제 많이 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발부가 확실히 뭐든지 나이를 먹은 애들은 그래서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게 꽃이 잘 나와버리니까 자 그리고 이거는 오돈토 오돈토도 아 이 쬐끄만한 덩치에 안 어울리게 꽃이 이렇게 이렇게 위로 쭈루루루 쭈루루루 얘는 커가지고 얘는 이렇게 위로 이렇게 이렇게까지 커가지고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 어우 얘가 발부도 크긴 하네 밥도 많네 어 이렇게 커가지고 얘는 이제 택배로 보내는 게 얘는 혼자 보내야 돼 따로 긴 골프채 넣는 그런 박스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내야 돼 아 그리고 버진 그 아침 농원에서 가져온 거 말고 우리 집에서 있던 거 원래 있던 것도 있어요 얘네들은 이제 바크에다 큰 화분에다 분갈이를 해 놓고 이제 알비료도 놓고 아 이거 알비료입니다 달팽이 알 아니에요 달팽이 알이 이 마크클래면 달팽이는 이만해야 돼요 근데 그런 달팽이는 우리 집 없어요 달팽이 있어봐야 요만한 민달팽이나 아니면은 그 눈에 거의 보이지 않는 1mm 정도 되는 그런 달팽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달팽이가 이 자기몸보다 큰 알은 내지는 않죠 어쨌든 버진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얘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지고 저기 아 얘 노란 거 이름 밀타시아예요 밀타시아 향기 없고 버진 향기 있고 아 제가 다 아실 거라 생각해가지고 자꾸 설명을 생략하게 되네요 어 근데 우리 또 맨날 보시고 나보다 더 기억을 잘 아셔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아 이거 언제 이렇게 찍었는데 있냐고 물어보면은 나도 그런 거 찍었던 거 까먹고 있었는데 아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 찍은 적이 있었던 거야 아 이거 오던토가 여기는 살짝 피고 있었네 음 이거는 다 피면은 저 뒤에 이제 빨강색 보이시죠 저렇게 돼요 얘는 약간 노란색이 좀 약간 강한 거 같네요 형질이 아 그리고 아 아 아 어 그거랑은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어 이게 하루살 펴버리네요 그래서 월요일날 보내드릴 때 또 그 혹시나 이런 새끼 원하시면은 그런 색으로 보내드릴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아 근데 이 색깔도 메를때 이거 부작으로 큰 것도 있는데 이렇게 큰 거 이제 10년 이상 묵은 거 그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꽃이 안 왔어요 아직 그래서 그거는 꽃이 잘 나오도록 따로 관리를 더 해야 되나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꽃대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비료도 좀 더 주고 나이를 많이 먹은 부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카틀레아를 받아왔는데 향기가 막 당장에 뭐 맡아봤는데 안 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건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건데 얘네들이 1박 2일 동안 그 박스 안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얘는 햇볕도 못 봤죠 공기도 제한되죠 그리고 그리고 온도도 이제 약간 그 일교차가 적고 막 그렇게 제한해 놓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가스 교환이라고 해서 얘네들도 숨을 쉬어야 되고 막 햇볕을 받아서 광학성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향기를 내는 거예요 얘네들도 그러니까 집에 갔을 때 바로 이제 냄새 맡았는데 안 난다고 해서 아 내가 이거 거짓말 한 거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기다려 보시고 어 얘네들이 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향수를 뿌린 것처럼 향기가 펄펄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해가 잘 나고 그런 상관에는 잠깐 그렇게 날 수도 있지만은 1년 365일 그렇게 나는게 아니고 얘네들이 향기가 강할 때가 있고 약할 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 두고 보시면은 향이 날 겁니다 향이 나는 거를 확인하고서 알려드렸어요 우리가 작년에도 팔았던 거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향이 안 난다고 그런 일은 보였고 향이 안 나더라도 얘네들은 오래가는 꽃이라서 이 이 카텔레아 이 품종이 그 유겹이 두텁고 좀 오래가요 음 여비기 여비기 여기 이파리도 이제 딴씨딸실 딴씨딸실 하고 여기 이것도 이제 도톰한 편이라서 좀 다른 애들보다 오래가는 편인 것 같아요 어 어쨌든 아 예 또 감사합니다 다른 일 하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뿅